정부가 지난 1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이란 홍보물을 KTX 등 고속열차에 배포한 가운데 철도노조가 일본 신칸센에 배포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철도노조는 성명을 통해 국민 우려가 크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공공재인 철도를 일방적인 정권 홍보수단으로 활용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를 수거해 신칸센에 비치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. 문화재육관광부는 KTX와 SRT 열차 좌석에 책자 총 7만 5천여 부를 비치했으며 내일 각 열차 운영사 측이 자체 회수할 예정입니다.